지금은 아니 점수를 좀 올리래지 누가 그렇게 많이 올리래 같이 못하잖아 어? 같이 못해요! 뭐이씨 알면서.. 아니 진짜.. 요네 갱가면 계속 죽어주면 곧 나돈데? 근데 아닌 탑이 있어? 틀 뺐다 틀 뺐다 설마 뱉고? 와우 라칸은 안돼! 어 라칸 좋았어? 아주 훌륭해요 아주 뽀삐도 참았어 심지어 그럼 여신의 눈물을? 딱 라칸은 왜 안되나요?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해볼게요 그러면 왜 돼야 돼요? 그러면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답니다 각을 주면 무조건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어? 아 자르건 콤바 좋아? 아프다 아 야 설거지? 그렇지 ㅆ 잡아주라 아아 피할 수 있었는데 아 아 좀 아쉽다 이거는 아 아니 좀 많이 워워워워워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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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애들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다보면은 생기는 이 액시던트 같은 거잖아 아 아 아 아 아 그제 이네요 그럼 왔년소리 쿨이었죠 갈아 못바본 굿보이 지금 미드 뚫는건 쪼끔 앱 아니야? お Lucian 이번에 사이드있다 100% 이장 폭탄 폭탄 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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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포피야 탱포로서 완벽한 몸이시를 했구나 인정 인정 끌어들임 인정 진짜 최고의 이니시였어 방금? 어? SOMEBODY HELP ME! 어 설마 이거에 죽지 난 겟잇 뽀삐 락칸 뽀삐 락칸 나라도 챙겨야지 서포터들 뽀삐야 우리 둘만 S 플러스를 받아버렸어 괜히 아하 트린다미어 스탯이 왜 이렇게 좋냐고요? 이 큰 검으로 요거 이거 자로로 때리니까 그래요 이 라이엇에서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해준건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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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어지럽네 야 잠깐만 나를 이거 닌탑에 뭐 사올까? 망치? 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 버서커는 닌탑을 절대 못 이기는 이 가위바위보 법칙이 있거든요? 아우 나 나 나 나 나를 마크하면 안됐나? 그냥 나를 무시하고 그냥 뛰었어야 됐나? 본대로? 그럼 나 이거 어떡하지? 나 탑 터졌는데? 이거 이거 미안한데 고열을 좀 빨아야겠는데? 나를 내려갔다 얘들아 나 진짜 고열 한 번만 빨게 얘들아 미안해 응?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아니 설마 다섯 개 다 먹나? 와 이건 줍어도 좋아 먹어야 돼 와 바로 원컷 나와버린 감사합니다 와우 와 직수님 아니 이것도 준다고? 이 새끼들이 더 맛있거든 와 이게 네이벌이가 바로 나온다라? 아 직수 좋아 근데 나 이게 내실을 안 닫아서 레벨이 좀 낮네 이게 너무 이제 급성장 해버려가지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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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엇가야 방금 당신이 한게 엇가 아닌가요? 그니까 뭐 케이츠린 입장에서는 뭐 맞죠? 네 맞는데 아니 뭐 어디 편이야? 피아시 편 좀 하자 어우 그렇지 넌 왜 아 우리 진 잘한다 다 잡겠는데? 진 공도 있어 쏴라 와 진 오 마이 갓 와 카르마 먼저 자른 와 미친 판단 아 공 질 걸 그랬나? 아니 틀린다며가 1인분하니까 갑자기 게임이 확 기우네 아 아 아 아 저도 이제 1인분 가능합니다 아니다 1.5 노고니식 백포지션 잡아야겠는걸 나 그느어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를 여으엇 엇 아 나 나아 나 나 이정 시작인데 아 이게 부킬 나르 인가? 나르는 거품이 맞다 진짜 나 안되요 나 그거 안되요 나는 근데 뭔가 들어가야되는 눈치임 아니 아니 4명이서 내 등을 발로 차는데 어떻게 안들어가 아 잘찼습니다 다 잘했는데 그래도 나는 직스가 좋았어 이런 트린다미어도 봐준 직스 오 순방하는 머스야? 멋쥬 이걸 프리징하려고 안되지 어 뭐야 너 암흑의 인장 샀어? 에이 그건 아니지 너 지금 순서 보고싶구나 나는 근데 탑의 바퀴인데? 와우 크리가 터져버린 머스야 마침 5분이라 타워가 말랑말랑한 상황 원거링 미니엄 그냥 백만마리 있죠? 방금 이즈리얼 개포 레오나한테 안주는걸 가버렸어 서포터들 저런거에 굉장히 섭섭하거든 근데 난 또 저게 틀렸다고 생각은 안해요 서포터가 못먹을수도 있잖아 이런건 살짝 암무빙 때려줘야되요 간다! 가버려! 먼저 맞아주는 디테일? 뭐가 올거 같은데? 탈론아 답 그만와라 아니 방금 풀 안썼으면 이제 탈론 R 쓴 다음에 병 넘으면서 그냥 도망가면 못잡아 이 사람들아 감정적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좀 밟아나야 안와요 상대 정글이 풀 없는거 알고 탈론이 오늘 뭐야? 병론이? 하하하하 어 너무 밟았나? 정신이 나가버린 모습? 아군을 당했습니다 노템 탈론의 바텀 갱킹 성공해버린 모습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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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탈론 템이 다시 생겼어 그렇게 하면 그냥 팔지를 말지 쪽팔리게 어허허? 어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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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굳이 억제기를 줘서 역정각을 만들지 말자 아니 포골이 아직 살아있어 분노 좀 채우다가 어까를 하러 가봅시다 가버렷 가버렷 지구가 멸망해도 5초는 살아남는다고? 어? 아니 트린다미어로 투콜을 14분에 포멍은 그냥 살면서 처음임 자 들어가자 갱판 치러 고마워 들으노? 코이 소관사 한대 게임 소관사 한대 게임 해주고 소관사 한대 게임 그러면 잘해보자 이거 완전 강도네요 저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너는 탑 갱킹 없이 라인전 적당히 밀리지 않는 선에서 내가 위험하면 와야되고 상대 카종 들어오면은 이제 와주고 다행히 백업 와주고 그 정도만 하면 내가 캐리할게 라는 마인드에요 바로 백킹이 나와버리죠? 저게 뭘 의미하냐 너가 만든 그 주도권을 바탕으로 버티기만 해라 거든요? 아 안돼 아 야 이건 진짜 와야돼 그렇지 이건 진짜 와야돼 아무리 에코라도 구분할 줄은 알아야된다 힐 먹으러 온거잖아 라고 하시는데 맞는데 온게 어디에요 아 저게 죽냐 아 그만 잘해보자 다음 탭 바텀에 쓸게요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 아 아 마나가 없어 그렇지 해야돼 이거 너무 무리하면은 트패 궁떨어져? 그렇지 개이득이다 이거 진짜 초이득 상대 그랑가스 트패 이렇게 슬래쉬가 있지만 쿨감신이 너무 가고싶어 아니 궁 눌렀잖아 뭔데 얘들아? 저거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핳하하하 하하하핳 로프 반동? 하하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뭐야 아 야 그거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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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시아지 판타시아가 넓어야 돼요 야 이거 난데? 나 암살하러 올텐데? 아 안 늘지 이 자식아 아 아 게임 넘어오니까 바로 조용해지는 거 봐라 이 녀석들 하지만 참지 못하는 블리츠 프랭크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쉣 힐템이네 오케이 나이스 어? 안 나이스인데 이거는? 아 이즈 아 까비 아 잘했는데 와 카이카 딜 봐 아 헬메스로 바꿔줍시다 이제 용은 줘야겠는데 뭐야 우리 4용 먹혔어? 아 괜찮아 람바 드래곤이야 아 에코야 너 살 거잖아 왜 시위를 하는 거야 어차피 살 거면서 근데 그런 거 좋아 이 뭐라 해야될까 환기 같은거지 이 느슨해진 분위기를 한 번 어깟 단계 보자 어 오씨? 아 까비 아 까비 카이카 불쌍하다 저긴데 잘하는데 그렇지 아 까비 아니 뭐 쓰라니요 저 괴물 에코를 누가 키웠어요 어 이래서 나도 그냥 루시안 아크샷 어 막 그거 해야돼 어? 그래도 에코 잘하잖아 뭘 자수성가형 정글러에요 자수성가 정글은 상대 캠프 들어가서 솔킬 따는 거 말곤 없어요 정글이란 라인 자체가 이 라이너 기반으로 가는 그런 포지션이야 억울하다 억울해 우리 탑 라이너들 어? 사실 정글이 이제 들어가서 솔킬 따는 것도 그것도 사실 라이너 영향으로 시작되는거야 왜 와이 라이너 주도권이 없으면 거길 애초에 못 들어가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이 정글러들은 섭섭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사실이야